옹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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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무엇인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실체가 아닌 무가치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삶의 습관은 없는지 정리합니다. 그리고 항상 나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내면의 신성함에 마음의 관심을 돌립니다. 생각을 내면에 집중합니다.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. 자 네 숙의 흐름을 바라봅니다.